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게 지난번에 흑법사들 적심, 거의 꼬집기라고 했는데 거의 적심에 가까웠던 그런 적을 그렇게 했던 아이가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나온 애들도 있고 두 개 나온 애들도 있어요 근데 결론은 이렇게 좀 풍성해지긴 많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같은 날짜에 꼬집었는데 얼굴 생장점 잘랐는데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두 개 세 개 나왔어요 하나 둘 세 개 나왔는데 같이 새로 나온 가지 중에서도 유난히 혼자서 이렇게 혼자 다 먹었는지 혼자 이렇게 삐죽 나온 거예요 그러면 또 이쪽이 삐죽해지겠죠 모양이 둥글스름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얘만 또 삐죽 뛰어나와가지고 두 아이는 영양을 못 받아서 또 잘 못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유난히 튀어나온 아이 하나 모난 돌이 적 맞는다고 하나 잘라낸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본 김에 또 하나 다시 한번 재적심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잘라내고요 너무 막 자기 혼자서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죠 나눠 먹어야 돼요 그렇게 많이 풍성해졌죠 이 아이도 그래요 이 아이도 조그말때부터 제가 꼬집었는데 이 아이 여기 두 개 나왔잖아요 두 개 나왔는데 이 아이만 얼굴이 대빵 많아지게 크는 거예요 또 얘는 또 기운을 못 쓰는 거죠 얘가 다 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또 또 한번 더 자릅니다 또 꼬집은데 또 또 꼬집 꼬집는 거예요 아이 좀 독한 엄마가 할 줄 모르겠지만 얘는 또 뿌리 내릴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가 됐으니까 자 봐봐 또 또 뿌리 내려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두 개 나왔는데 얘만 독불장군이라고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는 여기만 꼬집었어요 여기만 꼬집었거든요 적당히 좀 밸런스가 맞아야지 하나만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이제 여기 잘랐으니까 좀 더 균형 있게 자랄 수 있겠죠 아주 못살게 굽니다 그리고 제가 콩분에 이렇게 아랫돌이 깨끗이 정리해 주고 또 위에 적심했던 아이예요 이것 좀 보세요 최강입니다 적심한 것 중에 제일 많이 나왔어요 올 겨울에 적심한 것 중에 도대체 몇 개입니까 얘들이 자라면 엄청 조그만데 예 얼굴이 자라면 엄청 예쁘겠죠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진짜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하고 신기합니다 너무 많이 나왔죠 깔아 설거지 끼 하는 애들도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작은 콩분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요 이것도 위에 이제 애들 적심에서 뿌리 내린 애들을 키운 거에요 그래서 아랫돌이 벗겨서 외목대 형성하는 거 전번에 영상 찍은 거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외목대로 예쁘게 잘 자라 줄 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어쩜 이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이 아이는 기특하다고 진짜 쓰담쓰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적심했던 아이들 그 이후에 어떤가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저 이쁜모습 보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